우리 덕분에 나탱플로와 시스텔라라고 생기면서 한글씨가 방문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파워드라고 감장이 되는데요 너무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포워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지금 공연하는 사람들이 너무 응원도 많이 됐고 또 성공에 맞출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계속 응원해주시고 항상 많이 참석해주셔가지고 살짝 누나가 더욱더 많이 발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라틴 댄스컵부터 해서 살살의 마음까지 1년동안 열심히 앤도를 했는데 그렇죠 저 너무 행복합니다 저 너무 행복하다 했는데 이렇게 많이 저희 업무를 같이 즐기고 많이 하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내년에도 더 열심히 뛰는 저희 파트에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태봉입니다 아.. 안양에서 올라왔습니다 오늘 우리 초급 발표라는 친구들 많이 떨면서 오늘 참 잘했죠? 네 오늘 하얀지 어필신거 머리 면섭 모습으로 조금 홀리로 모습 해주세요 네 앞으로 매년 12월, 12월달에 자주 뵙도록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행사 주체가 어딘지 아시죠? 한국 마태댄스협회입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매년 이 행사를 계속 진행을 할 거니까요 오늘 무대에 있으신 분 이외에 지금 옆에 앉아계신 분도 내년에 저희와 함께 무대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더 열심히 발전할 수 있도록 한국 쌀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내일 런월분의 선생님들이 여러 분들과 무한홀딩 기다리고 있을거죠? 네 무한홀딩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오늘 3시까지 이곳에서 즐기시고 1시 반부터 뒷부분의 옷바닥에 있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? 네 3시까지 계속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2014년에도 더욱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